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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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로 산 카메라, 최신 마이크로 세계 최고의 크리에이터가 될 거야 필요한 이미지도 찾아놨고 음악도 미리 골라놨지 이제 영상으로 만들기만 하면 음... 먼저 저작권을 확인해야겠다 이미지, 음악, 폰트 으아! 이걸 언제 다 확인해! 잠깐! 아직도 공유마당을 모르는 거야? 공유마당에서는 누구나 저작권 걱정 없이 다양한 저작물들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 다만, 자유이용 허락 조건은 꼭 지켜야 해 사용하기 전에 자세히 확인해 보라고 그럼 이제 올바른 동영상을 제작해 볼까? 공유마당의 저작물들로 영상을 만들고 업로드! 우와! 다했다! 고마워, 얘들아 그나저나 너희는 누구니? 우리는 저작권 해결사! 세상 모든 이의 저작권 고민이 해결되는 그날까지 이행은 계속 나타난다! 저작권이 더 궁금하다면 저작권 상담센터로 연락하세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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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